от 화장도 못 해 나 눈썹도 진한 거 같아? 좀 진한데? 그렇지? 산 조금만 쭉해라 눈썹 산이 있단 말이야? 아 그러면 그거를 살려서 좀만 굵기를 좀 줄여볼래? 기다려봐 어려울려나? 어 세상에서 화장이 제일 어려워 일레도 이미 봤어요 약간 그 느낌이야 여기 보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오늘 내가 할 메이크업은 어떤가요? 아니면 TV라든지 해줘야 돼요 맞죠? 아이고 효진아 그 화장할 때 그냥 평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버 봤지? 자 저는 이거 쓰고요. 저는 이것도 써요. 아이고. 네. 어 어떡해. 효진아 너 이름을 하는 것도 못 나가서 문 닫아줄게. 그냥 혼자 해도 생각하고. 파우더를 해줄 거예요.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. 카메라 왜 이렇게 따라와. 교진이 화장해요. 교진이 찍어요. 안 돼요. 안 돼요. 미쳐내봐 왜 확대해. 어떤 거예요. 아니면 TV라든지 해줘야 돼요. 맞죠? 그리고 우리 그 캐빈에 여러분은 카메라 가려서. 케빈에서 웬만하면 다질게요. 네. 기운. 아 자꾸 확대해. 확실히 여자애닐방이라 그런지 엄청 지저분해. 하고 버버리 옷장에 넣어주세요. 네. 잠옷 아닌가요? 맞아요. 이거 가방 누구 거야? 제 거 아니에요. 이거 검은색. 정이몽. 이몽이랑 수연이랑 동현이. 다음 들어가세요. 나 여기서 잔다? 그래 거기 있어라 거기. 아니야 여기는. 거기 치우고 자. 거의 순서 자리였어. 맞아 저기 내 자리야. 응. 여기 누구 누구 누구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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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여기는? 2층? 여기는? 교진이 교진이. 교.. 교진이 교진이 교진이. 그래? 왜 웃어. 야. 또 뭐니가 하는 거야. 촤아악. 나도 그러고 싶다. 치우기 귀찮아서. 쪼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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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진이 알고는. 정신 말하지? 교진이. 내가 보기에 학교 가잖아? 그럼 이제 다 찢을 거 같아. 교진아 너 친구 많지? 친구? 너 인싸지 솔직히 말해. 내가 얘기했어. 내가 얘기했어. 야 솔직히 진짜. 얘 내 생각 안 하잖아. 친구야? 얘 막 재키와이랑 놀 수도 있다 갑자기. 안 나왔다. 내가 집어넣게. 요새 너네 약간 내 눈치 보는 거 같아. 맞아. 혼나기는 싫거든. 솔직히 너네. 솔직히 난 좀 치울 피로는 느끼지 않니? 나 집에서도 안 추우면서. 먼저 해. 내 눈치는 너무 보지 말고. 보진 않아. 확실히. 뭔지 알지. 보진 않는데. 눈치가 보여. 혼나. 혼나진 말자. 이 마인드인 거지. 뭔지 알지. 네. thank you. vermel아 clients 1 감사합니다.